셀트리온 주제 여러분 휴마시스랑 셀트리온이랑 같이 공동개발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봤구요 이거 오늘은 왜 셀트리온은 안오르고 휴마시스만 이렇게 오르고 진단 예방 치료제가 같이 가야되는데 예방 진단까지는 왔습니다 치료제 오리라 예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께요 여러분 제가 셀트리온 주제 아닙니까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같이 개발한 자가진단 세트 코비드 나인틴 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멸균 면봉을 꺼냅니다 이거를 포에 넣어서 아냐 아빠랑 말아야 돼 치워봐 나 이거 한번 만져볼래 끝에 만져볼래 끝에 만져볼래 이거를 코에 넣어서 코에 넣어서 지금 살짝 코를 뒤로 젖힌 다음에 코에 넣어야 돼 이렇게 넣고 푹 넣어야 돼 넣었거든 아냐아냐 오빠 쑥 넣어야 된다니깐 여기 봐봐 막 그렇게 하는거 아냐 넣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거야 위아래 위아래를 10회 이상 젖어 줄래 3 4 5 6 7 8 9 9 1 1 2 3 4 4 4 4 5 6 7 8 9 10 면봉을 뺀 후에 이 필터캡을 추측 튜브에서 면봉을 뺀 후 필터캡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거기 이제 두 줄이 나오면 아빠 양성인거지 둘 셋 그게 맞다 응 맞아 한 줄이 나와야 돼 한 줄이 아우 다 빨개 기다려 그럼 이제 없어져 그래? 응